저희 차렷! 경례! 잠시 출발하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쉬는 동안 제가 한 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딩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 잘가요. 최고! 조이야! 아빠 줘! 뽀뽀뽀뽀! 소고기를 사러 왔습니다. 토끼 어떻게 해? 짱총! 큰일 났네. 이렇게 조이가 먹을 미역국은 어느 정도 완성이 거의 다 되어갔고 저희 아빠가 끓여준 국 맛있게 먹어. 미역국! 멸치 말아서 먹을 거야? 아빠 맛있어요! 최고! 최고! 오늘은 객실 승무원이 아닌 객실 안전 교관으로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. 도입 부분과 마지막 SIC 설명을 하는 부분. 손가락이 들어가 있지 않고 손가락이 밑쪽에 밑지 않고 또 눌러지고. 그리고 바닥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. 지금은 5시 30분입니다. 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도어클로즈 전 주의사항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밤에 도착하고 이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. 저희 렌트 하러 왔습니다. 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가 할 거야? 괜찮아? 해보지만. 창욱이가 운전을 해 주셔서 저는 편하게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하 햄버거를 포장해서 해변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열일 하시네요. 열일 해야죠. 창욱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안 돼. 완료. 너 고구마로 했어? 네. 아 내가 감자 할 거야. 왜요? 어? 전 제 거 먹고. 홈진 씨는 홈진 씨 거. 원래 감자 고구마 해서 나눠 먹는 거지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나도 이런 거 안 해봤다고? 안 받을 수도 있어. 안 받아. 안 받네. 조이 아빠 어디 갔어? 나 이따가 몰 가서 전화할게. 조이가 사고 싶은 거 사. 밤에서 드라이브라니. 저희는 지금 마이크로네시아 몰에 도착했습니다. 조이 옷을 사려고 왔습니다. 범진 씨 옷은 안 사세요? 제 옷이요? 아니야. 이런 가디건. 아니야. 그럼 오늘은 결혼한 지 며칠 정도 되셨죠? 네? 오늘은 결혼한 지 며칠째죠? 다시. 다시. 사귄 지 며칠째죠? 형수님이랑? 만난 지는... 다시. 다시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이 무슨 토끼가 좋아? 네. 하얀 거? 하얀 거? 하얀 거 좋아? 이거? 얘는. 이거 좋아? 이거 예쁘지? 어 이거 좋대. 조이 아빠 이거 사줄게. 네. 저는 오늘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조이야. 선물 있어. 조이도 토끼 뽀뽀. 조이 아빠 토끼 잘 어울려? 일로 와. 네. 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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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이. 기본이. 좋아요. 좋아요. 여행은. 진해요. 다시. 다시. 기본이. 좋아요. 좋아요. 여행은. 진해요. 짜잔잔. 하이핫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